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종교인구 중 개신교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서울시에서 개신교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조입니다. 개신교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272만여 명의 경기도 지역이 꼽혔습니다. 뒤를 이어 서울이 220만여 명, 인천광역시가 64만여 명, 부산광역시가 40만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신교인구가 가장 적은 도는 5만8천여 명의 제주특별자치도와 24만여 명의 충청북도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중에서도 송파구에 가장 많은 개신교인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는 15만6천여 명의 개신교인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14만여 명의 강서구, 13만8천여 명의 강남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불교인구는 102만여 명으로 파악됐으며, 천주교인구는 100만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교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역시 경기도로 126만여 명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교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2만7천여 명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조사됐습니다. 개신교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세에서 44세 사이가 82만7천여 명으로 조사됐으며, 45세에서 49세가 82만2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세에서 14세 사이가 58만여 명, 15세에서 19세까지는 64만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uenta가